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되셔서 이곳에 위 동무 노예를 창립하게 하시고 2040 선교비전을 주시고 땅끝까지 천국고금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경류만 이뤄드리는 성노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동부지역, 그러니까 커네티커서부터 시작해서 뉴욕, 뉴저지, 필라, 저 가운데 지역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동무 노예가 창립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저는 이 노예를 이렇게 성립하는 데 기도로 뒤에서 이렇게 풍원하는 풍원자에 불과합니다. 주의사람들에 강렬한 역사람들, 기독교의 나라, 청교대의 나라인 미국의 대법관까지 진정한 동생의 문제, 이슈입니다. 정말 그것이 단순한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과의 참여한 싸움이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마비사탄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이 사건을 봐야 됩니다. 동성애와 낙태동 모든 갈등과 충돌은 이 두 세계관의 전쟁 한의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6천년 교회사에 면면히 흐르는 하나님과 세상과의 싸움은 지금도 치열하게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전쟁, 이 전쟁의 끝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야만 이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육하고, 창세계 1장 28절 말씀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접목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동성끼리 결혼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세계관과 성경 중심의 신본주의 세계관의 전쟁은 그 하나가 사라질 때까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이 그 목표를 교회에다 주고 있고 사사금권 교회를 방해하는 것은 그 배후에 바로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정도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나 인권, 인본주의를 강조하는 자들의 이슈들의 칼날이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에 그냥 인본주의하니까 그냥 맑은이 좋다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평화와 자유를 유지한 얘기하니까 그냥 좋다는 거예요. 16세기 종교계획은 성경적인 윤리를 만들고 18세기 개몽주의는 인본주의 윤리를 만들고 그래서 성윤리 파괴는 생명윤리 파괴로 이어지는 거예요. 낙태와 영화 사례, 존엄사, 안락사, 자살 등이 정상화된다면 결국 인간을 파괴하고 문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됩니다. 결론적으로 인권의 기초는 하나님인데 창조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인권은 할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인권 안에서는 참다운 자유를 유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면서도 기독교인이면서도 인간중심,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련은 이 땅에 예수 그리또를 머리로 해서 사는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천국으로 사는 천국보금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처럼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크리스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성교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성교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에 우리가 몸이 되면 예수님이 알아서 성교는 돈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더 잘하라고 그래서 필요한 만큼의 우리가 준비된 복음만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40 성교 비전을 생각해봤습니다. 2040년까지 우리 동부 노예가 해당되는 신학교를 통해서 40개 나라에 40명의 성교사를 온전히 파송하는 노예를 우리가 꿈꾸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40명의 성교사가 지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동부 노예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2040년까지 한 해에 뉴저지 미주 총신대학 그리고 선교대학원을 통해서 한 해에 첫 해 10명씩만 졸업한다고 해도 최소 200명 내지 400명의 지도자를 선교사를 목사를 도금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산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이 되는 그런 노예가 되는 이 비주 동부 노예가 될 것을 이렇게 창립을 하게 되는 취지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경륜만 이루어드리는 도수 정통 신앙과 성령적 신앙을 바로 세우고 예수님이 전하는 선교지향적인 노예가 될 것을 다짐해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경륜만 이루어드리는 도수 정통 신앙과 성령적 신앙을 바로 세우고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진리의 복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향적인 노예가 미 동부 노예다. 정말 이렇게 성장 부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노예원들 네 체류에 사나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 동부 노예는 다른 여론화와 다른 정치성도 없고 목사님들이 싸우지도 않고 이권을 다투지도 않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주님이 머리기 때문에 주님이 지치시는 주님과 사랑으로만 움직이는 이 지상에서 이 동부 노예만큼 아름답고 정말 사랑의 교대를 나누는 그런 노예가 없도록 정말 더 없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침성받는 우리 노예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신 동행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이 노예 산하 진료에 섬기는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선의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원 정명해 주세요. 부족한 제가 임시 세대를 하겠습니다. 회원 정명을 하겠습니다. 조칭 생냐 하고 주진경 황정호 강왜남 이병락 민용락 양경욱 유재식 황영석 김성민 김상우 이규현 김창주 박명근 김환창 김순권 김봉택 윤명식 총 12명 중 4분이 참석하면서 13명이 참석했습니다. 지금 임시 사기가 보고한 대로 성수가 되므로 대한민국 교장 위 동구노예 창림노예가 괴해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절차 보고를 하겠습니다. 강미남 복사님께서 인도로 복상기도 신앙고백 찬성 기도 성경공도 예 말씀하십시오. 절차 보고는 유인물대로 임시 채용하기로 동의합니다. 누구 재청해 주십시오. 재청해 주십시오. 서기의 절차 보고를 나눠드린 유인물대로 임시 채용하자는 동의와 재청에 찬성하시면 예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면 아니요 하시기 바랍니다. 가결됐습니다. 절차 보고 가결됐습니다. 다음 임원 선거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노예 규칙 8표에 임원은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참 창립 노예 한에서만 규칙을 정지하고 임시 사회자인 제가 추천해 한번 보여줄 테니까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분호의 임원 노예장 황정욱 목사 부노예장 양경욱 목사 석이 김상목 목사 부석이 유재식 목사 회록석이 김창주 목사 회록부석이 황영석 목사 회계 규만 장장 부회계 규만 김봉 대장 이상 여덟 분을 임원으로 제가 추천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시 투표로 할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의 말씀하셨습니다. 박기로 동의 합니다. 그 다음 제출 고청이 있습니다. 동의와 제청이 들어왔습니다. 가하면 예하시오 아니면 아니요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에 창립된 미 동분호의 새 임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시간에는 노예기 및 고태를 수여하는 시간을 받습니다. 노예기는 최연장자이신 주진경 목사님이 노예장에게 노예기와 고태와 규칙을 전하는 시간으로 사진을 사진을 찍어주세요. 사진을 찍어주세요. 사ijing 못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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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제임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주신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이 전한 복음 사도바울의 전한 복음인 천국복음을 전하는 보수 전통 개혁신앙교단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단 총회 산하 신학교의 활성화와 불후 신학생 장학금 지급과 후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한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성교의 비전을 해봐서 성교하는 교단이 되는데 일조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노예 발전과 사나지교회와 미자력교회를 후원하고 시원하는 총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본성 노예와 지교회에 의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록 이 경험 팔극 예 시장분배 본교회 여전도회가 제공한 시장을 감사히 받았습니다. 적대의 감사를 표하는 의미로 임원 여러분 다 박수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규칙대로 회장이 자벽하겠습니다. 우리 지시의원 박인관 목사님 일어서십시오. 앞으로 강구하실 일은 모두 박 목사님께 부탁하기를 바랍니다. 흠석 사찰위원으로 황영성 목사님 일어서십시오. 조퇴를 하시게 되면 황 목사님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회물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권 제출 심의하겠습니다. 석이 목사님 요한권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미동구노예 교단 가입권입니다. 수신 총회장 발신 미동구노예 제목 교단 가입 신청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시니 총회와 강노예위에 충만하심을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총회 가입을 청원하오니 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래 노예지역 미동부지역 노예 명칭 미동구노예 2019년 5월 6일에 목사회원 13명, 장노회원 4명, 합 17명이 창립노예를 실시하여 노예를 구성하고 노예에서 기교단의 가입을 결의하고 결의에 따라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미동구노예장 황경옥 목사, 석이 김상웅 목사, 이상입니다. 정원을 받으세요. 동의합니다. 동의까지 나오셨죠? 대청까지 나오셨죠? 그러면 가면 예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하십시오. 예. 통과됐습니다. 계속해서 미동구노예 신학교 인중 인준청원입니다. 수신 총회장 참조 설기 발신 미동구노예 제목 뉴저지 미주총신대학 선교대학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총회와 노예지교에 의해 충만하심을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뉴저지 미주총신대학 선교대학원 인준을 청원하오니 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래 명칭 뉴저지 미주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소재지에 등록되어 있는 뉴욕총신대학교 분교 명칭을 개정하여 등록하고 새 명칭인 뉴저지 미주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으로 바뀌었기에 새 명칭에 대한 인준입니다. 주 2019년 5월 6일 뉴저지 노예 노회장 황정옥 목사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정원대로 바뀌어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전원이 가하시면 예하고 대답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통과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목사고시 청원입니다. 이번 노회에서 우리 노회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셔야 될 청원권은 목사고시 허락 청원 결의입니다. 작년도에 강도사고시를 피라고 사정에 의해서 아직 목사함수를 받지 못했는데 우리 미동군 노회에서 목사고시를 받지 못했다고 믿어온 우리 강명근 강도사님 목사고시를 청원에 대해서 그리고 한꺼번에 한꺼번에 시간방대사는 전도사고시 허락 신학교 신학대학원을 지금 이수하고 있는 네 분의 전도사가 있습니다. 전도사를 여러분들이 고객님들께서 허락을 청원으로 결의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주예수사랑교회에 이번에 장노 두 분이 고시 청원을 합니다. 허락을 해주셨으면 각자의 이름을 허명해 주시죠. 네 목사고시의 청원 박명근 장노 두 분이 청원 김봉택 윤명식 마지막으로 전도사고시 청원 최미남 박옥화 이권화 이광미 이상 네 명입니다. 말씀하십시오. 한번 나와주세요. 한번 나오시면 돼요. 한명은 강도사입니다. 얼굴은 봐야죠. 그다음 전도사 네 분 앞으로 나오고 싶습니다. 김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 거기에 나란히 쓰세요. 다 쓰세요. 전도사 전도사 또 같이 쓰세요. 또 그 다음에 장노 한명은 또 한 분 더 네 그러면 강도사 세 분 한 분이 오늘 급한 사정에서 전도사 세 분 그 다음에 장노 두 분이 차려 자 말씀하세요. 어이 서 계세요. 서 계세요. 바락청원을 받으러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네 그러면 포기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갑을 묻겠습니다. 예는 갑은 예고 아니면 아니오 대답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가결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번 재정보고 7번 신화군 도의 8번 총회 참석 총회 다성 9번째 회로 채용을 임원회에 의한 임의만으로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예 감은 예로 담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가결이 되었습니다. 가결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해외 예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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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같이 찬성과 일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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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구 성자 성여 아멠 개시록 2장 10절을 띄워주십시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내가 전자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울지 않아 마귀가 당사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수익로만 판단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나 내가 생명의 면발을 내게 주시리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저지 창립노회를 은어롭게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성노회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노회 총대 회원들과 입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을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이 성노회의 위혜와 사라지교회들과 정기한 사명받아 충성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심려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요다 아멘 폐회 선언을 합니다 이제는 대한해수교 장례 합덕 누저지 장례총회가 폐회담을 선언합니다 아낙